우리 선생님 뭐 많이 깔아서 너무 많이 깔려 많이 깔려서 그러고 지금 업데이트 됐는데 업데이트 된 데서 또 업데이트를 하니까 느리네요 더욱이 눌러서 행복 검색 들어가세요 혹시 공룡 탄 친구들은 이제 공룡 내려가지고 집 라인 타러 갑니다 집 라인 타러 갑니다 집 라인요? 집 라인 입구 가보세요 오버크래프트 아나요? 가봐 샘 더 이상해요 데이터가 이상해요? 데이터가 느려서 그래요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주위 왔다 갔다 해보세요 보인가요? 오버 느낌이 어떤가요? 샘 더 이제 막 들어왔네요 이품이 모션을 다운로드 중인데 학교가 느려서 너무 투머치 된 느낌이네요 아직도 10분이나 지났는데 안 들어가지네 아직도 10분이나 지났는데 안 들어가지네 아직도 10분이나 지났는데 안 들어가지네 넌 그게 안 들어가지네 너무 느리네 너무 느리네 할 수 있을까 학교 와이파이가 기가급이어도 느려진 상황이네 학교 와이파이가 학생들이 15명이 붙었는데 16메가 아 너무 느리구나 주사위 보인가요? 주사위 한번 굴려보세요 주사위 오 굴렸네 몇 번 나왔나요? 안 들어가지죠 들어간 친구만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6번 나왔네요 실로폰을 위에 앉아보세요 실로폰 위에 앉아보세요 앉은게 아니라 뭐라고 하지? 움직여보세요 데이터만 안 들으면 학생들이 다 이렇게 실로폰 치고 앉아있을 수 있는데 안타깝네 폭탄을 쓰고 돌아다니세요 폭탄 피하세요 누가 폭탄 쓰고 있나요? 안가요 라이악은 피합니다 나가고 있어 들어가 오오 조용히 해 네 지금 보면은 되는 친구랑 안 되는 친구랑 차이가 뭘까? 되는 디바이스는 안 되는 디바이스에 다른 앱이 많은 경우 아직도 못 들어갔나요? 그래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안타깝네요 물통을 싸고 있네요 오불건입니다 공기방울청 물통을 싸고 있네요 Minifest 물통 감사합니다.